권순환 님이 진짜 정언론인 오비들 가운데 참 반듯한 말씀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권순환 님이 지금 어떻게 이준석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가 이준석 하는 짓이 갈수록 가간입니다 애당초 인간 안 되는 자인 줄은 짐작했지만 일층 밑에 지하가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저런 사람을 마치 우리 시대 정치권의 새로운 희망인 듯 지켜세우던 사람은 또 뭡니까? 참 많았죠 좀 거친 표현이지만 인간으로 참으로 저질 중에 저질이라고 밖에 알 수 없는 이준석을 그동안 온갖 황당한 괴변으로 비유하던 사람들의 얼굴이 줄줄이 떠오릅니다 이준석 문제점을 강도 높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강제한 류건일 주필이 얼마 전 전화를 해오셔서 탄식했지만 정말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적나라한 수준인가? 나이살이나 먹은 대한민국의 전직 언론인들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언론인들이 이준석 찬양가를 뭡니까? 전당대회 전에 부르는 걸 보고 그 사람이 젊은 날 필력을 날렸든 안 날렸든 관계없이 정말 인생을 헛살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많거든요 그게 여러분 다 왜 발생하는 거 아니까? 그게 다 사심이 눈을 가리기 때문에 그런 엉터리 판단이 나오거든요 사심이 눈을 가리지 않으면 그렇게 엉터리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자기 이익에 따라서 뭡니까? 말도 바꾸고 글도 바꾸고 하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이 권순환 씨 동아일보의 편집 부국장을 지냈던 분 이야기 그대로 보면 정확하지 않습니까? 애당초 인간 안 되는 자인 줄은 짐작했지만 일층 밑에 지하가 있다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그런 친구를 뭡니까? 찬양과 부르는 용비어청가 부르듯이 찬양과 부르듯이 도대체 나이든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현재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서 이준석, 유승민, 하태경, 김용태류의 인간들을 가장 혐오하고 경멸한다 이른바 탄핵 정국 이후에 새누리당 탈당과 중 바른정당, 바른미래당을 거쳐 새 보수당으로 갔다가 새분리하자 지난 총선을 앞두고 슬그머니 복당에서 당권까지 장악한 자들이다 문재인 저질 좌익정권 간의 싸움에서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당내 권력투쟁에만 잔머리를 굴리며 온 신경을 쓰는 자들이다 그런 점에서 이준석으로 상징되는 기존의 국힘 지도체제 계획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권순알 씨가 했네요 2020년도 4.15 총선이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공명호TV가 하태경 씨를 초대해가지고 인터뷰를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인터뷰 중에서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이 하태경 씨가 운동권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문재인 정권의 운동권 출신들의 그런 정신구조나 이런 부분을 좀 물어봤어요 당신이 운동권 출신이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말을 좀 꼬고 빙빙 돌리고 직설적인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세월이 2년이 훨씬 넘었는데 내가 뇌리 속에 굉장히 강하게 그게 남아 있어요 왜 그 당시에 하태경 씨가 좀 속 시원하게 586 운동권 출신들에 대해서 내가 물으면 본인이 운동권 출신이니까 좀 뚝부러지게 이야기를 안 했을까 그게 항상 이제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겁니다 이제서는 알게 된 거죠 이제서야 그 양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청와대에 있던 586 친구들한테 그렇게 섭섭해하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었구나 그거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도태우 변호사는 더 마주 이준석 하태경 퇴출은 트로이의 목마를 성 밖으로 내보는 일이다 두 사람이 선관이 대변인처럼 활동한 거죠 대변인도 그렇게 활동할 수 있을까 생각이 될 정도로 국힘당 내부의 일체 선거 공정성 문제가 돌출하지 않도록 막는데 이준석과 하태경은 엄청난 기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2020년 4.15 총선 이전에 내가 가졌던 심청 인터뷰에서 왜 그렇게 말을 돌려가면서 586 운동권 출신들에 대한 비판적인 이야기를 안 했을 거란 부분이 이제는 다 전체가 다 꿰이는 거죠 이준석과 하태경은 운명공동체라 할 수 있다 스스로 한 사람은 당대표급 한 사람은 대통령급으로 말한 바 있다 그들은 청년과 미래라는 프레임으로 권력의 기초를 다져왔다 그들에게는 보수대 진보란 틀은 자신들의 권력 쟁취를 위한 도구일 뿐이다 소위 진보의 종복 부패를 공격하고 소위 보수에 취약한 사상무장과 조직 대우를 무너뜨려 자신들의 그룹이 국가 권력을 일거해 장악하는 구도였다 이제 그들의 기획은 다 탄로났고 그들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야 된다 그들은 보수도 진보도 제3의 이념 세력도 아니며 헌법 파괴 권력 숭배 세력일 뿐이다 역사의 큰 물줄기를 보자 이준석과 하태경은 대한민국 건국 이념과 헌법 가치를 개성하는 진지를 파괴하는 토로의 목마였다 하태경은 갑자기 피살 공무원 사건 TF 단장을 맡아서 자신의 주사파 전력과 반헌법 가치적 이해력에 물타기를 시도했지만 그의 본질이 망각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준석과 하태경은 트로이 목마 시나리 공동기획자로 이제 함께 퇴출돼야 된다 이들은 필사적으로 자신들의 퇴출을 오직 추악하고 비열한 당내 권력 싸움이 희생자로만 만들지 우려한다 아니다 표메하늘에 숨은 거대한 흐름이 분명히 존재한다 역사는 우연적인 사건들의 연속 같지만 그 계열 속에서 필연성을 띄는 경로로 고짝 받게 된다 역사의 굵은 흐름에 주목하지 않으면 눈앞에 광경에 빠져 가장 중요한 큰 물줄기를 진로를 놓쳐버릴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가치의 소생을 위해 이준석 하태경 대출은 가장 필수적인 선결과제다 무슨 이유로든 우선 트로이 목마를 승 밖으로 내보내야만 트로이성은 창종과 번영의 기초를 찾을 수 있다 대한민국 정통성과 근국이념 헌법 가치의 관침에서 우선 이준석과 하태경의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가장 격렬하게 선거 부정 문제를 은폐하기 위해서 날뛰던 사람이 두 사람이죠 그리고 하태경은 그야말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황교안 후보를 죽일놈으로 그냥 몰아붙였죠 부산시 해운대구 출신이죠 이제는 알게 되는 거죠 4.15 총선이지 어떻게 그렇게 청와대에 있는 586 운동권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안 했는지 갈랄이 참 하태경씨가 50 몇 살이죠 가이들끼리 참 멀고 먼데 그렇게들 다 원리와 원칙을 그냥 이준석이 나이가 37살인데 그렇게 정직하지 않아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세상이 어리숙한 것 같지만 그렇게 거짓을 가지고 부정을 은폐하고 하는 그런 활동을 벌인 사람들이 오래 가겠습니까 나는 도무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인생은 길고 정도를 그려야 되지 않습니까 정도를 오른 길을 걸어야 오래 갈 거 아닙니까 오른 길을 걷지 않고서 오래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입니까 제가 갖고 있는 인생관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실 미국 scott X стали 독자국 계획을 검증했다면 car 독자국 계획을 prophecies